내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 마에벽 여기는 쇼팽의 마음속입니다. 오늘 배울 춤은 I Need You 내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 마에벽 자 오늘 배울 춤은 방탄소년단의 I Need You입니다. 이 춤의 포인트는 그냥 겁나 세면 돼요. 팔을 뻗어도 쫙! 발을 뻗어도 쫙! 할 수 있으면 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춤입니다. 자세한 춤은 사실 해보는 것처럼 봅니다. 자 먼저 일단 뛰면서 어깨발 위로 바를 딱 들으시고 손을 위로 딱 하나 둘 셋 I Need You 걸 하면서 이 쪽으로 갑니다. 걸 하면서 오른쪽 손을 쭉 해보세요. 겁나 세면 돼요. 이 춤에서 왼발을 이 뒤로 갈 거예요. 왜? 손은 이때 가시면서 왜? 한번 뻗으실 건데 시간이 이게 몇 시쯤일까? 이게 한 2시 40분? 3시 40분으로 막 가시면서 딱 I Need You 걸 며 며 이렇게 보이시죠? 허리 띠쯤을 잡고 한 번씩 들고 할 건데 왼발부터 갑니다. 하나 둘 셋 넷 자의 가슴을 빰 빰 빰 해주시면 되죠? 셋 넷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. 내로 내 얼굴 한번 싹 실어줄 거예요. 혼자 더 만 띠 널 해 해 반시 개발형으로 동글동글해주면 됩니다. 다음은 똑같은데 반향만 반대예요. I Need You 걸 걸이 청하는 거 같아요. 내 손 잡아줘요. 왼 이번엔 오른발부터 다시 들어갈게요. 여기까지 하시면 진짜 3분의 2 끝났어요. 이게 다람아. 다 끝났어. 제가 포인트 먼저 웨이브 하는 걸 들어갈 건데 왼발부터 시작합니다. 둘 크게 호를 몰입해서 둘 그리고 웨이브를 두 번 해주시고 다시 반대로 하나 둘 하면서 앉아주세요. 똑같아요. 웨이브 일어나시고 I Need You 걸 당첨된 거 맛있게 해주신 다음에 I Need You 걸 빰 빰 하나 둘 머리 가슴 다리 이렇게 해주시면 노래가 끝이 납니다. 처음부터 한번 춰볼까요? 미안해 사랑해 용서해 I Need You Girl 왜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만 해변해 I Need You Girl 왜 다칠 거를 몬서 다꾸레가 필요해 I Need You Girl 너무 아름다워 I Need You Girl 너무 차가워 I Need You Girl 차가워 I Need You Girl I Need You Girl I Need You Girl I Need You Girl I Need You Girl